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뭐 푸 다 나 그 멍을 저 앞에 3번 보이니까 일단 내려와 아 내가 먼저 할까 여기서 예언 난다 으 으 으 으 으 자, 이거 따라가 자, 가세요 내가 오늘 니 동양선 전문이다 내가 야씨 브레이크를 다 잠가놓고 내려가 야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잠궜어 야 뒷밖에는 좀 굴러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굴러가게 잡아버리고 어떻게 해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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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를 좀 낮출 수 있으면 조금만 상체를 낮춰 야 페달은 항상 수평하게 안 돼 안 돼 이거 타면 너무 좋잖아 베러 형이 먼저 오세요 그리고 포워드 중간에 저기 남순이 형도 오고 나 혼자 타는 거 같잖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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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러 앞으로 가 앞으로 하고 그럼 그냥 그냥 밀고 나가네 냐 으 으 좋아 뭐야 항상 페달만 수평에 신경을 써 으 으 으 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이버 방어! 페달지! 아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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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까 조심할게 이따 빨리 가는데 앞뒤에서 그 조금성다 오오오 오오 사람이 업로 Plate 너 앞을 되elly 죽었어 넌 발화상 끝에 넌 죽었어 이제 코너가 안되냐 요러가 이랬어 을 허어 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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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يع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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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무 그래 가지고 핸드 걸렸죠 예 일단 가 가운데 까지 에 가 가세요 저기 x 까진 타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 아 괜찮아 있잖아요 4 4 c 쫓 뒤에서 안좋았잖아 목이 빨리 갈라 그래 천천히 가라니까 4 여 이거 보다 나서 날라온거 아냐 하여 우리 뜬거에요 그래 4 어 야 브레이크 세인트 4 5 가자 으 으 바로 골로가 잘 졸라 한다 좋아한다 으 으 으 여기 나무 조심해야 할 일이 좀 있어 안되오는 엄마 앞으로 가봐. 가다가 내가 비켜줄게. 내가 먼저 간다. 따라와. 넘어졌어. 나무에 걸려가지고. 아무튼 다시 전화할까? 급한 거 아니면? 형님. 뭔데? 모르겠어, 아직. 그럼 내가 무슨 문제 합니까? 응. 보고 따라와.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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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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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영상이 풍성하네 아주 그냥 으 따라와요 으 기다렸다 할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 넘어졌지? 가자 여기 거의 다 왔어 야 여기 뒷바퀴 잠그고 내놓으면 안 돼 자 갑시다 여기가 그 유명한 이 액소 아 이거 좀 뛰어야 되는데 야 이거 점프해야지 펌핑을 하면 어떡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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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 이게 여기는 그래도 커너링이 별로 없는데 커너링이 이게 속도를 좌우하기도 하고 안전을 좌우하기도 하는거 그쵸 잠깐만 갑니다 집에 갔어요 이차 이것도 원래 뛰어왔는데 아 자세가 그냥 잘 어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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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세요. 여기 조심해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